안녕하세요. 부천 중동 태천궁 서령입니다. 오늘은 2019년에 들어오는 3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3제란 또 무엇인가? 그거는 바람, 물, 불에서 벌어지는 재앙을 이야기합니다. 현재는 재앙 자체가 인재로 나타나고요. 그 인재는 교통재해, 화재 등등 지적적으로 사고를 이야기합니다. 즉 3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재라고도 하고요. 3제는 3년 동안 겪는 걸 말하는데요. 내년 2019년, 20년, 21년, 기해년, 경자년, 신축년, 3년을 말하고요. 기해년에 들어오는 3제, 경자년에는 묵는 3제, 신축년에는 날 3제라고 말합니다. 날 3제는 나가는 3제를 말하고요. 2019년, 20년, 21년, 3년 동안 겪는 거를 3제라고 합니다. 그 중에서도 띠 중에서 뱀띠, 닭띠, 소띠 이 세 띠가 3제로 들어오는데요. 뱀띠는 9설, 10위, 송사, 특히 조심하셔야 될 정도로 운이 나쁘고요. 닭띠는 서서히 잃어가는 운이라 3년 동안 조금씩 잃거나 사라지는 운입니다. 소띠는 74년생, 또 특히 소띠는 나가는 3제에 9습과 걸려 있어요. 그래서 더 나쁜데 그때는 모든 것을 잃고 건강, 돈,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. 9습까지 겹치는 소띠, 개축생은 지금 74년생, 47살이고요. 그 3제들은 정말 죽어나가야 될 정도로 많이 힘들고 특별히 3년 동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3년 동안 들어오는 삼재, 묵는 삼재, 날삼재, 띠별로 말씀드렸습니다. 각별히 주의하시고요. 건강들 하세요. 감사합니다.